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로맨틱하면서도 젠틀한 모습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배우 공유가 데뷔 이후 첫 액션에 도전했습니다. 지난 9일 진행된 영화 용의자 시사회에서 공유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선보인 데에 대한 소감을 전했는데요.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몸은 공유의 몸이 아니라 지덤철의 몸입니다. 처음에 제가 촬영하면서 한 3개월 가량까지 일반 음식을 못 먹으면서 촬영을 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. 아마 상병신 탈의가 되는 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저는 몽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덤철이 합격률이 3% 이내밖에 안 되는 최종의 특수요원의 훈련을 거치는 그 과정의 몽타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만큼 혹독하고 처절한 느낌이 났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를 악물고 몸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. 로맨틱 가이에서 액션 가이로 변신한 공유. 한마리 재규어가 캐릭터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털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알고보면 제가 거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동물원을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. 갔는데 재규어 한마리가 우리 안에서 혼자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. 요리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찍는 내내 너무 친하게 재규어와 같이 함께 지냈습니다. 재규어를 보며 연구한 공유의 액션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 용의자는 12월 24일 개봉 예정입니다.